자 여러분 이제 오늘 조금 가볍게 시작한 의미에서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은 눈 맞고 귀 맞고 그냥 적당히 양심을 마비시키며 살아가는 방법에는 없는 거죠. 나라가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를 여러분들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해온 그런 유일한 후보를 경선 기회조차 제공하지 않고 그냥 떨어뜨릴 정도니까 완전히 선거사기를 저지른 사람들은 침묵하고 선거사기를 밝혀야 될 사람들은 은폐하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가지고 노력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참 저는 젊은 날 꿈꿨던 그런 나라하고는 너무나 다른 양심이 있으면 이런 나라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힘들죠. 어떻게 나라를 이렇게 망칠 수가 있겠느냐. 그게 공천관리위원장의 고대 교수라는 사람이 공천관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 마치면 그게 한동훈 씨가 재가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 나라의 지도청이라는 사람들이 모두 다 그렇게 그냥 악과 타협을 해가지고 부정선거를 은폐하는 데 다 몰입하게 되면 한동훈 씨와 돈이 있으니까 관계가 없겠지만 고대법대 공천관리위원장이라는 사람도 본인 노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식들이 지금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손자 손녀도 있을 나이니까. 그 애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겁니까. 어떻게 여러분들 이 나라에 살겠냐 이야기예요. 선거 사기가 일상이 돼가지고 기초위원 강력시 의원 시장 군수 구청장 국회의원 시도지사 대통령까지 여러분 다 조작을 해가 여러분들 뽑는 세상인데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부정선거를 은폐하고 국힘당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들도 이 땅에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야기예요. 지금은 당신이 그렇게 해서 이득을 볼 줄은 모르지만 항상 승리하는 쪽에 서 있을 수가 없고 일단 선거 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그냥 무너지게 되면 다른 게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사는 것이 잠시 살다 가는데 어젯밤에 여러분들 이사야설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보며 된 인생을 여러분들 풀이라든지 아니면 안개 같은 데 많이 비유하지 않습니까. 잠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날을 되돌아보더라도 살아온 날들이 그냥 주마등처럼 설쳐가듯이 짧은데 그렇게 그 짧은 인생에 아이들도 다 이 땅에 살아야 될 건데 여러분들 우리가 만든 참정권을 완전히 박탈당한 그런 소위 전체주의 사회의 문을 여는 그런 인간들은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냐 이야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하고 무슨 폼을 잡을 때 내가 내 눈에 사람처럼 보이겠냐 이야기죠. 한동훈 씨가 까불까불하면서 뭡니까. 말재주를 부를 때 내 눈에 그게 사람으로 보이겠냐 이야기입니다.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죠. 제가 무슨 정치적인 그런 욕심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좀 시계를 확장을 해봐라 이야기죠. 당신들이 살고 당신들의 아들 딸이 살고 그 아들 딸이 낳은 손자 손녀들이 사는 세상을 한 30년 40년 한 번 그렇게 시간의 길이를 한 번 확장해봐라. 이렇게 우리 세대의 공정선거에 그냥 목숨줄을 끊어 가지고 부정선거가 고착이 돼 가지고 선거관리비안회가 선거마다 득표수를 조작해 가지고 본인들이 여러분들 지시받은 대로 대통령을 뽑고 국회의원을 뽑게 되면 그럼 그 나라가 꼬리 앞으로 어떻게 되겠냐 이야기죠. 베네수엘라 보고 여러분들 그렇게 손가락질 할 수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나라가 안 되겠냐 이야기죠. 우리는 특별히 다르니까 어떻게 특별히 다르냐 이야기죠. 정치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너나 없이 국민들의 감시감독 기능이 없어지게 되면 폭정으로 여러분들 폭주하는 것 자체가 인류 역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 여기서 양심 있고 이런 사람들은 그냥 눈을 막고 귀를 막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어떻게 여러분들 그렇게 거짓 대통령하고 거짓 국회의원을 보면서 입을 다물고 살겠습니까 조작을 해서 만든 대통령하고 조작해서 만든 이런 국회의원을 보고 조작해서 만든 당대표를 보고 조작해서 만든 시장군수구청장을 보고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어떻게 사냐 이야기예요. 정말 제가 볼 때는 참 우리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죠. 건국전쟁에 여러분들 열풍을 몰아치면 그건 다 역사지 않습니까. 지나간 일이고 건국전쟁도 더 심각한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한반도의 절반 정도라도 빛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됐는데 그것조차 어둠의 여름 세력들에게 다 넘기는 것이 바로 선거부정이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참 참담하다는 생각이 들고 여유 있는 사람은 떠나겠죠. 어려워지게 되면은. 그러나 지금 자꾸 살림이 어려워 지지 않습니까. 그 살림이 어려워지는 것을 무슨 불황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미끄럼을 잃으면 타듯이 보통 서민들의 살림이 자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게 시작점이 뭔가 아니까 선거가 무너진 겁니다. 선거가 무너졌기 때문에 자꾸 우리도 모르게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보통 서민들은 먹고 사는 일이 바빠 가지고 눈앞의 부분만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허겁지겁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그래서 왜 자꾸 세월이 갈수록 생활이 어려워지나 그렇게 궁금해할 겁니다. 그 근원을 따지게 되면은 엉망진창인 정책과 제도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엉망진창인 제도라는 것은 가능하면 생산한 사람들이 더 뜯어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이 이 정도니까 이제 선거부정이 고착과 제도가 되면 얼마나 사람들을 뜯어 가겠습니까. 놀고 먹는 사람은 날로 늘어날 것이고 그런 나라가 온전하겠습니까. 반도체 뺏기게 되면 뭡니까. 나라가 흡숙히 주저앉겠죠. 그럼 또 좌익들이 더 극성을 부릴 것이고 나라가 완전히 넘어가는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지금 한동훈 까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밖에 나가서 그냥 방송 보지 마세요. 내가 한동훈이 깝니까. 선거부정의 여러분들 덮으니까 까는 거지.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은지. 윤 대통령 까지 맙시다. 한동훈이 까지 맙시다. 우리 국힘당 까지 맙시다. 그렇게 비판적 사고들이 부족하니까 그냥 노예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선거부정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가. 자식들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사심이 있어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런가 보다 이야기하겠지만 사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나라가 가는 꼬라지가 내가 한마디 하기는 이종호 씨 좀 정신 좀 체리세요. 한동훈이를 까나. 아니 선거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한동훈을 누가 깝니까.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생각들이 짧으니까 어떻게 앞으로 이런 고생을 안 하겠습니까. 선거부정을 여러분들 은폐하는 당을 찬양하라는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이런 공병호 tv를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선거부정 은폐하는 정당을 찬양이라는 거지 않습니까. 말같은 이야기를 해야지. 가끔가다 댓글에 여러분들 생각이 다른 사람이 글을 남기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한동훈 씨가 무슨 당신 멋진 신이라 되냐 이야기. 정신들을 차리야죠. 여기 여러분들 보면 어제 이사야서를 보니까 이사야서 40장 7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믄 여우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더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설이라 하라. 사는 것이 잠시지 않습니까. 잠신대 땅대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폐약질을 쳤어 후손들이 그냥 그렇게 참정권을 박탈당한 그런 질곡의 세월을 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짐승이지 어떻게 인간입니까. 그게 짐승이지 않습니까. 자기 당대의 영광을 위해 가지고 자식들을 다 노예로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슨 폼을 잡고 이렇게 다니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2016년부터 다 선거가 조작이 된 거 아니에요. 맨정신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안 있겠습니까. 이번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민경욱 전 의원을 제거하는 걸로 인해 가지고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그냥 대한민국의 보수 정당은 없어진 겁니다. 그냥 선거 사기당이 있고 선거 은폐당이 있는데 부정선거 은폐당이 있는 거죠. 그 이상 이하도 안 되려고 하는 거죠. 이번에 대패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선거를 만드는 데 어떤 식으로 이길 겁니까. 2016년 총선 결과 보시면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그때 여러분들 집권하고 있는 땅이 새누리당이었습니다. 그 상태 선거 조작을 해 가지고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들 덕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을 굽힐 뜻도 없고 그리고 그렇게 할 연배도 아니고 그냥 시시비비를 따져서 제가 갖고 있는 양식과 양심에 따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옳고 그름의 기준이라는 것은 어떻든 국민들이 좀 더 편안하게 잘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의로운 나라가 돼야겠다는 그런 기준이 명확한 겁니다. 정말 여러분들 걱정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의가 여러분들 성행해 가지고 나라가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아무리 폼 잡아도 정의로운 쪽에 안 서는데 어떻게 영이 서겠습니까. 어떻게 기강이 서고 지지도가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의사들 주 폐면 여러분들 지지도가 오르겠습니까.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정치 검사들이 사는 삶의 스타일이 여러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시민들은 그 사람들처럼 많이 배우지는 않았지만 가슴 속에 옳고 그름을 스스로 여러분들 진단하는 기준 정도는 갖고 있는 겁니다. 선거 부정을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 뭉개고 그것을 외쳐온 사람들 다 폐대기를 쳐 가지고 경선 기회조차 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선거에 이기겠다. 국정 지지도가 올라가겠다. 다음에 잘 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너무나 악한 쪽의 선거입니다. 그 김당은 너무나 사악한 쪽에 선 거예요. 물론 사악한 쪽에 서지 않더라도 지금 대로 가게 되면 총선이 조작을 할 거니까 조작된 결과가 나오겠지만 그때 여러분들 곡소리가 안 나겠습니까.